외계에서 온 듯한 독특한 디자인의 유욕대생 아메리칸 모터사이클, 벵가드 로드스터입니다. 벵가드 로드스터는 미국의 신형 오토바이 제조업체에서 선보이른 파격적인 디자인의 모터사이클인데요. 미국 유욕에 위치한 신생 오토바이 제조업체 벵가드에서 선보이른 독특한 디자인의 모터사이클, 벵가드 로드스터는 마치 금속을 테마로 한 듯한 디자인으로 현대적인 실루엣이 인상적인 바이크인데요. 1917cc의 공랭식 V-TWIN 엔진이 프레임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로 6단계와의 샤프트 드라이브가 적용되어 있으며 65.5인치 휠 베이스에 21L 용량의 연료탱크가 탑재되어 있구요. 550파운드, 약 250kg의 무게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태블릿 사이즈의 디지털 대시보드가 적용되어 있으며 엔진이 노출되어진 네이키드 바이크 형태로 크랭크 케이스도 모두 보여주는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구요. 헤드라이트는 LED 기반 6개의 유닛으로 탑재되어 있으며 후면에 통합 리어뷰 카메라 또한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배기구른 시트 내부에 숨겨져 있는데요. 현대적인 디자인의 벵가드 로드스터는 3만달러, 하나로 약 3,919만원의 가격에 2018년 정식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외계에서 온 듯한 독특한 디자인의 요역대생 아메리칸 모터사이클 벵가드 로드스터였습니다.